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일본 최악의 상황입니다. 7월 8일 오전 11시 31분에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 엇바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호카이도 최근 연속해서 네모로 우라카와 도까치 히타카 이보리 소라치 루모이 오시마반도까지 연속 강진이 발생하면서 호카이도 대폭발과 함께 도마리온 정폭발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7월 8일 후쿠이에서도 3.1의 지진 그리고 아키나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아키나다 활성단층대가 폭발 위험에 있으며 또한 세토나이카이 주변의 이오나다에서도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만화렌의 강진을 시작으로 호카이도와 규슈를 거쳐서 도쿄도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지호카 치바현을 강타하는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면서 대지진의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의 지진 상황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브레고리에 속한 대표국가로서 남태평양에서 시작된 지진이 마리아나 제도를 거쳐서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그리고 필리핀 대만을 거쳐 일본 본토를 강타하는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강한 지진이 연속 발생하면서 이 역시도 일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 부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강진들은 만약에 필리핀과 대만에서 연속 연동된 지진이 도미노로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필리핀의 판과의 연동이 된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입니다. 대만과 필리핀의 지진 상황을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특히 대만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브레고리에 속한 국가이고 일본과 대만 모두 필리핀의 판의 움직임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판이 활발히 움직일 때에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사가미트로프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의 지진은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유형과 동일하며 필리핀 해판에서 일어나는 강진들은 결국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난카이 트로프의 영향을 크게 주어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거 대만과 일본의 지진 역사를 보면 1908년 1월 11일 대만 화렌 규모 7.3강진으로 2명이 사망하였으며 1909년 일본 보소 앞바다에서도 1909년 3월 13일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951년 11월 25일 대만 화렌에서 규모 7.3의 강진으로 17명이 사망 후에 1952년 7월 18일 일본 요시노에서 규모 6.7의 강진으로 6명이 사망하였고 1994년 9월 16일 대만 해업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995년 1월 17일 효고현 남부에서 규모 7.3강진으로 사망과 행방불명이 6437명이었으며 2016년 2월 6일 대만 남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여 117명이 사망한 이후에 2016년 4월 26일 두 달 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여 20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6일에 대만 화렌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한 후에 4개월 후에 6월 18일에 일본 오사카 북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여 사망자 6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1946년 12월 5일 대만 남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여 사망자 74명이 사망한 후에 정확히 15일 후에 일본에서 규모 8.0의 쇼와 낭카이 대지진이 발생하여 사망자와 실종자가 1443명이 발생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낭카이 트루프 대지진은 2021년에 분명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